돌발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영어 표현을 리얼한 상황극으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아 상황극이세요? 네, 첫 번째 돌발상황 나갑니다. 옷가게에서 내 마음에 딱 드는 찢어진 청바지 발견한 디노 씨. 피팅룸에서 바지를 입어보다가 그만. 찢어진 구멍이 딱 걸린 엄지발가락. 이 때 다가오는 옷가게 주인, 과연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될까요? 오 마이 갓. 피팅룸에 들어가서. Look at my feet. Good. Very nice. Okay. Oh my. My pants. Oh, sorry. My mistake? It is your mistake. Yeah, sorry about that. Yeah, you have to pay for that. I don't have money. I'm going to call the cops then. Hello? Hey, wait, wait, wait. Look at my feet. 영어를 못해서 항상 아메리카노만 시킨다고요? 영어를 못해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사셨다고요? 네, 이젠 당당히 외쳐주세요. I can speak English.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DJ들의 영어 실력을 좀 뽐내기 위해 그 텅 트위스트 문장을 좀 준비해봤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강장 문장. 알죠, 알죠. 네. 눈. Betty, butter, butter, bitter, butter. The butter, Betty, butter, bot was a bit bitter and made her batter bitter. So Betty, butter, butter, bit of better, butter making Betty, butter's bitter, batter, better. Better, better, butter,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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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난 노후감을 깨워, 네 밤을 깨워, 터질 것만 같은 마스케. Better, better, butter,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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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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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잘 좀 해봐. 무슨 번째? Little bit. Little bit. Little bit. Pumping. 살짝 심쿵. 살짝 설렜어, 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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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두 번째 돌과 상황. 비행기 통로 쪽 좌석에 앉게 된 정안. 정안. 비행 도중 역자리에 앉아있던 외국인 조슈아가 화장실에 가려는지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데. Excuse me, I have to use restroom. Can I go past you? Hard in? 바로 그때, 발가락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다리에 쥐가 난 정안. 꼼짝도 못하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I really need to use res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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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ally, really need to use restroom. Sir. Please arrest this man. I really need to use restroom. Excuse me. 오늘 배운 영어 하나라도 한번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전화로. 전화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노 씨. I'm sorry. I will pay for this. 오. 오. I have a cramp. 오. 오. Look at my feet. Look at my feet.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번에는 번외로 게스트 두 분이서만. 상황극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유명 맛집을 찾아 새벽부터 줄에 서 있던 정안. 1시간.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드디어 고지가 보이는데 바로 이때 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신호가 오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정안은 바로 뒷사람 디노에게 자리를 맡아단으로 부탁합니다. I'm sorry. To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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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돌아온 정안. 디노에게 눈 인사라 하며 웨이팅 줄에 합류하려는데. 그런데 이때. Thank you sir. 어 누구세요? What? 한국 사람이세요? 네네. 왜 영어를 써요. 왜 영어를 써요. 왜 영어를 써요. 아 외국인 줄 알았잖아. 1분 없으면 영어를 써요. 아 진짜. 저희가 지금까지 가르친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눈. 디노 씨나 정안 씨도 한번 직접. 아 부를까요. 이걸 읽어본 시간을 가지는 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Pickle Peppers. Packle Peppers. Packle Peppers. Peppers. Peter. Petal Peppers Peppers. 아 잘해 잘해. 잘해. Pic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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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잠깐만요. 아직 남았어요. 아 죄송해요.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지만 두 문제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Packle Peppers. Packle Peppers. Packle Peppers. Packle Peppers. 해리포터. 피너삐. 이렇게 열정적인 게스분들과 함께하는 실전 영화 마스터 프로젝트. 야 너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야 너도. 와 함께라면 야 너도 영어 잘할 수 있어. 우리 언젠가 또 만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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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영어 잘할 수 있어. 나처럼. 네. 네.